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대상자인데요 수강 대상자가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고 프로그래머다 그럼 이게 가장 완벽하겠죠 개념이 이해 실습이 잘 되겠죠 블록체인에 관심은 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모르신다 근데 이것도 개념이 이해되고 실습의 내용을 100%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실습을 정리한 계열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책으로 본다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책으로 봤을 경우에 그걸 그냥 글로 읽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머인 저도 그걸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좌가 실습이 있지만 그 실습의 내용을 그냥 모르시더라도 일반적인 분이 모르시더라도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제 목차는 이렇게 나눴어요 블록체인 탄생 배경 블록체인 구조 암호화, 머클트리, 머클루트, 공개키, 개인키, 트랜잭션, 마이닝, 합의 알고리즘, 실습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생 배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 진행하기 전에 오늘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연히 이제 딱 타이밍이 좋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S10의 암호화 배치각을 넣어놨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갤럭시 S10 사용자는 녹스를 통해 자신의 프라이빗 키트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 키스토어 얘가 나와 얘를 아예 놓아놨어요 지금 그래서 또 원래 지갑 그다음에 디앱 어플리케이션 이런 용어들을 간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들도 앞으로 이 앞 많아질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론 유튜브나 이런데도 여러가지 나오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아예 지금 이거를 블록체인 월렛이라고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제일 본 거는 제일 중요하게 본 건 이 부분이에요 블록체인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이 오면 암호화폐 지갑 시장을 잡고 있는 업체가 블록체인 시장 전체 패권을 건물질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지갑은 간편 송금 결제 서비스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 이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이미 만들어낸 거죠 지금 삼성애들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탄생 배경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인지 연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생 배경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먼저 중앙 집권 방식에서 분산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은행에 들어가려면 이 구조 잖아요 은행에 거래를 하려면 근데 앞에서 봤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거래 정보를 특정한 재산 기관이 아닌 거래를 하는 우리 개인이 감독하게끔 그러니까 갤럭시 S10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안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날 수 있게끔 만들겠다 만들겠다 아니라 벌써 나온 거죠 지금 블록체인 방식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터질 겁니다 지금 지금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 돈 많이 벌었냐 망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 약간의 지금 어떤 비트코인 투자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술을 지금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밖에 지금 뜰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봐서도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뜰 것이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부해 놔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탄생되는 배경은 중앙 집권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? 일단은 공인인증서를 작성 공인인증서를 들어가가지고 공인인증서에서 다시 뭐 OTP 뭐 이런 걸로 다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? 근데 만약에 이게 깨져버렸어 극단적으로 DB에 내 정보가 깨졌어 그럼 그냥 끝나는 거고 DB에 만약에 내가 10억을 넣었어 관리자 관리자 어드민 계정이 있어서 그걸 10억으로 바꿨어 숫자를 그럼 전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 관리자 권한만 있으면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분산 방식으로 다 만들어요 DB 자체를 왜냐하면 얘가 깨졌을 경우에 방법이 없잖아요 얘가 깨지면 다른 하나를 만들고 또 심지어 어디 제3의 지역에다 갖다 놓죠 우리나라가 아닌 지역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산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깨졌을 경우에 DB가 어떤 파괴됐을 경우에 그걸 복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2009년도인가? 2008년도인가? 그때 탄생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됐죠 이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배경은 P2P 환경과 분산 원장, 분산 DB 환경,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 누군가 이게 개인이 아니라 이 노드들이 분산된 환경을 업데이트를 치려면 그 이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업데이트를 치잖아요 업데이트를 치면 관리자잖아요 그게 그 관리자 기능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네가 업데이트 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POW라고 해서 채굴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 채굴을 실질적으로 코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4번은 개인기 공개키 시스템 이러한 어떤 암호화 개인기 공개키는 암호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를 종합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 기술 기술이 종합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고 이를 발전한 이도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터는 함수 기능을 더 넣어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역 같은 방법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배출 Put에 Dafür 혹은 우리는 males 숙 rich oru ware early 이렇게 began Hack party